개인택시 조합비 12만원, 보험료 30만원, 부가세 플러스 종소세 70만원, 의료보험료 31만 7천원, 국민연금 15만 3천원, 전기충전비 33만원, 타이어 교환 힐 얼라이먼트 조정 8만 3천원, 자동세차비 12,000원, 총 201만 5천원, 월 1100만원 매출시 순이익은 900만원, 순이익은 총 매출의 81.81%입니다. 제 경우 1억 3천만원 매출시 1억 6백 35만 3천원입니다. 개인택시 준비하려는 분들은 노란우산공제 필히 가입하세요. 종합소득세 절세효과가 큽니다. 착한 운전 마일리지 서약을 교통민원 24시 앱을 깔고 간편인증 선택 시 쉽게 신청해서 면허정지나 취소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. 운전자 보험은 자기 부상치료 항목을 필히 추가 약정 후 가입하셔야 단독사고 시 차수리비 정도 보상이 나옵니다. 직장에서 퇴직 전 직장 의료보험이 저렴하게 냈던 분들은 이미 계속 가입을 퇴직 후 한 달 이내로 신청시 소멸성 보험료인 의료보험료를 2년간 지역 의료보험보다 저렴하게 냅니다. 차량 정비는 복지 정비인 평후복지를 이용하면 타이어 교환과 엔진오일 일반 카센터보다 훨씬 저렴하게 낼 수 있으며 부가세 준비는 손택스에 사업자 카드 등록을 필히 하셔서 전자세금 계산이 저절로 되도록 만들어주시고 일반 가세자 전환기준은 카드 매출로 8천만원 기준입니다. 현금 매출은 포함되지 않습니다.